Q.I.L.B.S.는 실내 위치 기반 제어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통신 기업입니다. 저희 회사는 스마트워치, 슬림 허버,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핵심 코어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파워워치는 이 시계는 아주 초저전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밧데리 수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한 달 정도에 한 번 충전으로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기기입니다. 그래서 특히 차량용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는 건데 H사에 지금 저희가 시제품으로 납품 완료한 상태입니다. 이 차량용은 차량 정보, 기본적인 정보와 그리고 또한 차량의 문 닫고 열림 그리고 시동 모든 부분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편하고 편리한 휴대성이 강한 그런 스마트워치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